아 체력 이렇게 사용하는거구나 체력은 체력 어떻게 뒤로갔다가 어 이런데 아 야 안되잖아 아 뭐 어떻게 하는거야 이거 아 잡는 버튼이 있군요 가까이 가면 버튼이 활성화 되는군요 아 어 어이 앗 사람을 시체를 그냥 저렇게 처리를 해버리네 아 근데 이렇게 영병이 돌아서 일가족이나 일가 친척이 다 죽으면 야 처리할 수가 없겠다 어떡해 오 시 밑에 유리조각 있어가지구 자 자 원래 하나도 안 들켰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밑에 들킨거 어쩔수 없죠 정말 여기 조용하게 움직이면 예 안 들키고 갈수 있었는데 뭐야 이거 돋보기 돋보기 야 이건 왜 뭐팀이야 아 이렇게 자꾸 기절시키면 안 되는데 들키지 않고 가야되는데 그게 진정한 스텔스 도둑이네 포크 포크 아 천천히 유리조각 있죠 열 내가 경비를 하나 주.. 그 기절시켜서 이미 저거 안해도 되지 않나? 이건 숨는 데구요 어 저기 저기 뭔가 있는데? 완전 프리러닝이야 야우 45골드 아 근데 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? 아 여기 여기 여긴 뭐하는 곳이지? 창고인가? 아 자 반짝반짝 오우 15골드밖에 안하잖아 그게 비쌀줄 알았는데 오우 되게 제주 갈수록 멀어지는 것 같아 저 아닌가? 계속 이동해서 멀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 요리조가 있어요 조심조심 절로 가기 위해선 천천히 이동하구요 천천히 이동해야 돼 자기의 손을 바꿔야 돼 대단한 진짜. 저에게 전혀 죽을 거고 이건 좀 힘들어했지만 죄송해요 지갑을 누가 이런 데다 보여? 야 쟤 자고 있어요 자고 있는 것 같죠? 유리 조각만 안 밟으면 돼 보안문을 우회할 길을 찾으라고? 이걸 지금 얘가 못 연다는 거구나 왠지 반지 하나 훔치러 갔다가 굉장한 비밀을 하나 알게 될 것 같은 느낌이야 우회할 수 있는 길이 여기 저쪽 창문쪽 위쪽으로 가야되는데 아니죠 저기 좀 시체지러 가는 곳이구나 여긴 아까 거기잖아 예 들어가지마요 들어가는데 아니에요 저긴 자 이쪽으로 오해를 해볼까요? 여기 오해할 수 있는 길이 없네 여기도 아니고요 여기 그리고 이 쪽이 어 이거 숨는데 그거 유리병 왜 오시는 길이 어딨지? 없는데? 이 밖으로 나가야 될 거 대야 될 거 나가야 될 거 같은 그럼 기분 나쁜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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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로만 가면 되는데 어떻게 의외하지? 바로 앞인데? 야 너 키 있냐 혹시? 키는 없는데요? 아 다시 가야 될 거 같아 아 너무 이걸 하면 힘들구나 힘들구나 하긴 뭐 어 이쪽 아냐 혹시? 오해하는 길이? 아 이쪽으로 가야 될 거 같아 아 이쪽으로 가야 될 거 같아 천천히 KMGD님 어서오세요 자 이쪽으로 시프 라는 게임이에요 도둑 천천히 여기 지금 유리 조각 있죠 유리 조각 있는 데는 천천히 가야 돼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치 독서는 잘 즐기고 계신가요? 어 제가 이쪽으로 가야 될 거 같아요 어 제가 이쪽으로 보는데 제 어 시야를 좀 아니 빠르게 가볼까 한번 어 안 들켰어요 어 저 뭐 반짝거리는데 저 반짝거리는 거 얻고 싶은데 에헤헤헤헤헤 아 근데 저거 하나 얻기 위해서 자 문 닫아요 자 문 닫아요 어떤 사태요? 자 이쪽 어 나 반대편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지 왜 왔던 데잖아 반대편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야 확실히 재밌죠 아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끌 수 있군요 뭉뚝한 화살은 그렇구나 일단 그럼 저기로 가려면 여기를 지나야 되는데요 여기를 지나는데 있어서 저건 아 저기 있구나 아 아씨 저거 있다 음 자, 무튼 강아사로 다시 저거 바로 됐을 것 같은데 아아아아 넷